인기 저술가 최재천의 글과 영상은 사실 왜곡, 엉터리 이론, 비합리적 사고, 자연주의적 오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주례밭입니다. 진화심리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만큼이나 진화심리학에 민폐를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27편에서 최재천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지 비판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것들 중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최재천이 페미니즘의 아부에서 돈이나 명예를 챙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진화심리학을 왜곡했는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기기만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대가리가 겁나게 나빠서 그랬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최재천은 페미니즘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재천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든 페미니즘의 입맛에 맞도록 진화심리학이나 관련 과학을 왜곡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진화심리학을 팔아먹었다고 제목에 써놓은 겁니다.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페미니즘은 진화심리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주류 페미니즘은 남녀간의 결과의 평등에 대단히 집착하며 이것은 백지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남녀가 사실상 같게 진화했다면 근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남녀의 지위, 소득, 업적이 같아질 수 있을 겁니다. 진화심리학에서 주장하듯이 남녀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다면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보장해도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화심리학은 결과의 평등 페미니즘에 재를 뿌립니다. 백지론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페미니즘 이론 또는 가부장제 이론은 진화심리학과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이제 최재천이 어떻게 진화심리학을 페미니즘에 팔아먹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갈매기는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자식을 함께 키웁니다. 때로는 암컷 두 마리가 짝을 이루기도 하는데 레즈비언 갈매기라고 불립니다. 레즈비언 갈매기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번식 성공도가 낮을만한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는 있습니다. 첫째, 수컷과 결혼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레즈비언 갈매기는 대체로 열등할 겁니다. 둘째, 사회적 자식과 사회적 부모 사이의 평균 근친도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암컷 두 마리가 잘 협동하여 자식을 열심히 돌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을 겁니다. 셋째, 설사 레즈비언 갈매기 두 마리로 이루어진 둥지에서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로 이루어진 둥지와 비슷한 정도로 자식을 키워낸다고 해도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당 번식 성공도는 이성의 갈매기 암컷의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레즈비언 둥지에서 자란 자식들 중 절반만 암컷 한 마리의 유전적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낸 논문들에 따르면 실제로도 레즈비언 둥지에서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자식의 수는 이성의 둥지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논문 한편 대지 않고 레즈비언 둥지에서 1.5배나 많이 키워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상한 방향으로 창조적인 최재천이 상상해낸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논문을 대십시오. 설사 1.5배라는 수치가 레즈비언 둥지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레즈비언 갈매기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더 잘 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둥지에서 자란 자식들 중 절반만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의 유전적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레즈비언 갈매기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번식에 더 성공적이기 때문에 레즈비언 유전자가 갈매기 개체군에서 퍼진 것처럼 썰을 풉니다. 이것은 최재천의 한심한 수준의 이론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는 페미니즘에 아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아예 이성의 자체를 배격하고 모든 여자들이 레즈비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황당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최재천은 여자들 또는 암커틀 사이의 협동이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주었습니다. 남자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레즈비언 갈매기의 놀라운 생산성에 대한 최재천의 썰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천은 사냥채집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여자가 채집하는 식물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면 남자는 사냥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할 때도 많으니까 여자들의 입김이 더 컸다는 겁니다. 과거 원시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지배권 또는 주도권이 없었다는 최재천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녀간의 결과의 평등 또는 여성의 지배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식량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근거 하나만 달랑대고 원시사회에 남성 지배가 없었다고 우기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게다가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산압도록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설사 식량 공급의 측면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대체로 더 많이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자무리에서 주로 암컷들이 사냥을 한다고 해서 암컷이 수컷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컷들이 기껏 사냥에 성공해 놓으면 수컷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쳐드십니다. 동물사회도 인간사회도 기여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만약 최재천이 진화과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자연선택의 냉혹함을 이해했을 것이며 이상적인 사회를 실제 인간사회나 동물사회에 무작정 투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자보다 사납게 진화한 남자의 심리가 남녀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부정하는 것은 남녀의 성격이 다르게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이론을 거부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정말로 지지한다면 페미니스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적 함의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사회에서 식량 공급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시사회에서 맹수나 다른 부족민이 습격할 때 주로 남자들이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또한 설사 남자들이 사냥한 것들이 연령이라는 기준으로는 여자들이 채집한 것들에 비해 적다 하더라도 훨씬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평가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존 원시사회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부족장은 거의 항상 남자입니다. 남자가 정치와 전쟁의 영역을 주도합니다. 여자보다 힘이 세고 사나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과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사냥채집 사회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미화된 옛날 옛적의 황금시대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화심리학자라면 원시사회의 사악한 측면들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최재천은 침팬지 사회까지 왜곡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을 도와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 실속은 수컷들보다 암컷들이 더 많이 챙긴답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암컷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창조적으로 높여줌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의 꿈에 도움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일반 침팬지 사회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컷들은 수컷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삽니다. 음식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침팬지는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암컷들이 수컷들보다 조금밖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암컷들이 수컷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데 어린 자식을 돌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컷들 눈치를 보면서 먹기 때문이기도 한 듯합니다. 다만 섹스를 위해 수컷이 맛있는 것을 암컷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암컷들이 실속을 전부 챙긴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많은 여자들이 창녀촌이나 룸사롱이나 법방 등의 경로를 통해 상당히 큰 돈을 쉽게 버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실속을 전부 챙긴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다처제는 가부장제적 남성 지배의 한 단면입니다. 많은 나라의 왕들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처첩으로 거느렸습니다. 페미니스트 최재천에게 이것이 거슬렸나 봅니다. 최재천은 조류의 일부 다처제에 희한한 방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몸만 상하고 번식을 측면에서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보다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번식에 더 성공적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 마리가 키워낼 수 있는 자식의 수는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가 키워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월한 수컷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몸만 상하고 초과적 번식 성과가 없다면 미쳤다고 수컷이 두 집 살림을 하도록 진화하겠습니까? 실제로도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에 비해 자식을 더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논문 한 편 되지 않고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의 번식 성공도가 높지 않다고 우깁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은 페미니스트들이 매우 중시하는 주제입니다. 가부장제가 어떻게 강간을 장려함으로써 여자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끝없이 떠들어댑니다. 반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가 번식을 추구하기 위해 때로는 여자를 강간한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동물계에 상당히 만연한 강간이나 성적 괴롭힘 현상에 대해 기술하면서 비슷한 진화론적 설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동물계의 그런 사례들을 최대한 은폐한다면 강간에 대한 가부장제 가설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최재천은 레크에서 수컷들이 예외 없이 신사도를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폭력을 써서 섹스를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 레크에서도 수컷들이 때로는 폭력을 씁니다. 게다가 임신 가능성이 높은 암컷들을 더 괴롭히는 경향이 있답니다. 수컷이 암컷을 임신시키기 위해 괴롭힌다고 해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동물들이 폭력이나 속임수를 쓰면서 번식 이득을 추구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레크에서 수컷들이 절대적으로 신사도를 지킨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최재천은 호주제 페이지에 기여한 것을 끝없이 자랑합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도 최재천의 이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상까지 주었습니다. 문제는 최재천이 아주 황당한 소리들을 짓거리면서 호주제 페이지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페미니즘을 위해서라면 합리성 따위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편만 들어주면 대단히 비합리적이라도 개의치 않기 때문에 최재천이 나름대로 좋은 전략을 쓰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재천은 호주제가 생물학적이지 못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를 페이지해야 한다는 말인 듯합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병원과 복지 제도도 생물학적이지 못한 인위적 제도니까 폐지해버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최재천은 DNA 기여도의 측면에서도 부모 투자의 측면에서도 암컷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나 권력이 남자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불평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여자가 기여하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양보해서 그저 평등하게만 하자고 주장하니 남자들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투입니다. DNA 기여도나 부모 투자의 양에 따라 남녀의 권리나 권력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면 남성 중심 호주제를 여성 중심 호주제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천은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라는 책에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성이 주도권을 주장해도 반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주의적 오류가 최재천의 취미가 아니라면 최재천은 호주제 폐지가 남성들에게도 생물학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호주제 폐지를 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생물학적 이득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이득이 번식 이득 또는 유전자 복제 이득을 뜻한다면 남자들이 자기 유전자를 되도록 많이 남기는 것을 인생의 중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최재천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전적 자식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너나 잘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엄청난 유전자 복제 손해를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콘돔입니다. 생물학적 이득을 그렇게도 중시하는 양반이라면 교관과 손을 꼭 잡고 콘돔 폐지 운동을 졸라 열심히 해보십시오. 최재천은 생물학적 족보는 암컷의 혈통만 기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생 인류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이부도 있고 Y염색체 아담도 있습니다. 과학보다 페미니즘을 훨씬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최재천에게 Y염색체 아담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인 듯합니다. 평균의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에게는距離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최재천의 성과의 성과의 성과는 이른바 시술의 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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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